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8일 수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서럽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물음표를 찍게 하는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이 땅의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감히 헤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의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몰려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새롭게 보고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주권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예수님과 결이 같다고 느껴지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1세기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긴 세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명망가 중심으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펴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금식을 여러 방식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금식일이 대속주의일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전통에 입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양한 금식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특히 바리세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거의 단식에 가까운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금식을 통해 저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던 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고 하면서 보여준 행동은 전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의심스러웠고 과연 저것이 부흥운동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고 이 말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해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경건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동안의 금식은 형식적인 게 되었고 사람을 의식하는 금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런 껍데기에 불과한 금식을 외식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경건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 경건 이걸 낡은 가죽부대로 비유하시면서 진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새 가죽부대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넣으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가죽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외식으로 전락한 당시의 금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진정으로 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관리라고 쓰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보금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밝히고 있죠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를 주님이 만지시면 내 딸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고 또 음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여러 의원들에게 보였지만 그 의원들은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긴 시간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여인이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어 누워있는 그 소녀를 잔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엄청난 죽은자를 살리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응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당연히 금식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대접하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으면서 즐거워하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당신은 그리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도 좀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역비 여겨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아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로 그들은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말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정죄의 의미가 담긴 핀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금식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시간은 메시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금식한다면 이미 오셨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인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가 나살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내 맘 가운데 계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땅에 메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이하로 나오는 이야기는 앞서 나온 이야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관리 그리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치유를 구하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이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헛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한 관리와 12년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그들은 마음의 분노와 정죄만이 가득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틀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좋은 이야기나 또 아픈 것 조금 치유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관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은 내가 옷가에 손만 돼도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 때 내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